교사류라고 있는 장수호 선생님입니다. 예 저 공고문 보고 문의드리고 전화 드렸습니다. 너무 놀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다름이 아니었고 영어 일명 수학 일명 여기 지금 모집중이신데 혹시 뭐 이제 지원 마감됐고 따로 선발하신 선생님 계시면 저희 지원 피하려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미리 드렸습니다. 아 예 그 예? 아 예 아 우산시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. 예 일하고 있는 장수호 선생님입니다.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예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전화를 드린 건 이제 그냥 지원서만 이렇게 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지원서만 이렇게 내니까 그냥 이제 또 이제 또 그 뭐 검.. 검..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이미 정해두고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지원하는 게 이게 예이구나 그래가지고 매번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예 아 선생님 그 지원서 하고 프로.. 아 예 그럼 저 일단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. 예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pt